자, 2018학년도 9월 모평 5번 문제 볼게요. 태조께서 창업하신 초기 일부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얻거나, 포로, 포로를 얻거나, 비스트를 갚지 못하면 이들을 제물로 샀답니다. 매매했다는 건가? 매매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종 때 이르러가지고 이들을 안검 나오네, 안검. 안검을 봤을 때, 광종했을 때 안검이 뭐예요? 노비? 안검법이겠네요, 노비 안검법. 그러면 이걸 봤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고, 매매가 이루어지고, 노비 안검법이 나왔으니까, 가 신부는 뭐예요? 노비다, 라는 겁니다. 노비. 알겠죠, 노비. 노비의 설명, 보자고요. 매매, 상속, 증려의 대상이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주시면 되는 부분이죠. 됐죠, 1번. 가는 거고요. 유향소에서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라고 하는데, 유향소는 조선시대에 있는 향촌자치기구예요. 향촌자치기구. 이거 조선시대에 배울 겁니다. 이 유향소에는 주로 지방사적들, 양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 유향소에 있는 직책이름 중에 좌수별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에 가서 자세하게 할게요. 알겠죠? 조선시대에 가서. 그 다음에 중간계층이라고 하는데, 중간계층 하면 떠올려야 되는 것이 뭐 설이랄지, 향리 이런 사람들이 중간계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음서와 공음전 나왔으니까, 아, 이것은 문벌기족이구나. 문벌기족. 문벌기족이구나. 화백회이 나오네요, 화백회이. 화백회이니까 이것은 신라의 기족회이잖아요. 신라의 기족회이. 신라. 신라의 기족회이니까 고려시대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 1번 주시면 되겠네요. 1번 이렇게.